뉴스퀘어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. 두 번째는 이탈리아 음악가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크 브로르 가운데 대표적인 아리아를 듣겠습니다.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서 파멸로 치닫게 되는 인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오페라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1막에서 방문자들이 칭찬을 하지 아드리아나가 노래로 답을 합니다. 저는 겸손한 하녀예요. 이런 의미로 아리아를 부릅니다. 저음부터 해서 고음까지 정말 탄탄한 소리로 표현해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아리아인데요. 이 작품을 깐다리앙상블 소프라노 김선희의 노래로 듣겠습니다. 피아노에는 김수현입니다. 피아노에는 김수현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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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